와우 멋지다 오우 이렇게 해서 공룡이 어머 아우 아니 작품 어머 어떻게 재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 제가 한 달을 꼬박걸려 만든 공룡탑을 무너뜨리셨군요 어떻게 말해요 제가 작품을 너무 심취해갖고 감동을 받다 보니까 어떡해요 옛말에 공룡탑이 무너지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공룡탑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덕분에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돌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 제가 저기 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교육관 신축을 하는데 뭔가 좀 특별한 벽돌을 제가 이렇게 기증하고 싶어갖고요 아 지저스 크라이스트 네 이 벽돌 아니 그러니까 이 작품을 좀 살 수 있을까요? 작품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작품은 돈으로 죄송합니다 아우 제가 신뢰를 범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성전을 신축하는 좋은 일에 쓰시겠다는데 기꺼이 제가 작품을 기증하겠습니다 네? 진짜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 공룡탑을 사모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인다니 제 영광입니다 아니요 아니 이 작품을 기증해 주신다면 제가 감사히 잘 받을게요 근데 정말 돈은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작품은 절대로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다만 점심값이나 조금 주고 가시면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점심값 네 네 그렇죠 시티에스 시티에스 시티에스